수요일 아침도 먹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제주도는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요.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흐리겠고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인데요. 구름대가 강한 햇볕을 막아주겠고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구름이 낮게 깔리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22도, 서귀포 21도, 성판악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제주 27도, 서귀포 성산 28도까지 오르겠고 고산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도서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추자도를 비롯한 해안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고,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1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주말부터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